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황주명입니다 주식 아재 자 로봇 드론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로 오늘 특별편을 또 준비했습니다 시장 힘드시록 오히려 꿈을 봐라 그런데 그런 꿈 중에서도 현실화된 꿈을 봐라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화될 꿈 로봇 드론 자율주행 제약바이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시장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현실화되고 있죠 이제 얼만큼 보편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무인배송 및 서빙 그리고 안내로봇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식당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닭갈비집에도 가도 요즘에 서빙 로봇들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음식점을 가더라도 무거운 어떠한 쟁반이라든지 무거운 식기를 들으키 운반하는 로봇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운반을 하죠 식기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내로봇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몰이라든지 공연몰 이런 데 가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이 로봇들이 알아서 안내를 해줍니다 혹은 이번에 이제 축구선수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랬던 해외 축구선수들이 놀랬던 게 있다고 그러죠 항공에 인천공항의 안내로봇을 보면서 정말 천나라된 국가구나 이런 또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로봇 시장은 점차적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로봇 시장이 더 나아가면 이런 시장도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시장이냐 결국은 우리가 위험한 일들 또 반복된 일들 힘든 일들은 점차적으로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동화와 또 굉장히 빠른 어떠한 메커니즘들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과거에 빌게이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세를 매기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은 도태할 것이다 인간의 경쟁력은 잃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로봇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가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겠죠 터미네이터를 보면 거의 뭐 인간과 같은 로봇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다만 지금 현실점에서는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들의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 물가죠 물가로 인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의 수요 증가가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점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지금 금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해서 한 4%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 금리 인상과 함께 결국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걱정되는 시점에서 대체제,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필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해야 됩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 1번 두 번째는 그 필요성과 함께 결국은 인간의 어떠한 유익을 가져줘야 됩니다 어떠한 자금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편리한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시장은 필요성도 있고요 자금적 유익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을 긍정적으로 방문해서 로봇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섹터와 언제든지 또 새로운 테마들이 새로운 종목들과 함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로봇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대기업 혹은 로봇과 어떠한 연계성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로봇 관련된 섹터는 한 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R&D병이 크게 되지 않는 로봇 관련 주다 저평가 주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테마를 제대로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론 시장입니다 드론 시장은 또 많이 현실화되어 있죠 사실 지금은 소비자용 제품이 많이 현실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상업용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용 제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 예전에는 우리가 로봇 갖고 싶어요 미니카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어린이날에 갖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소형 드론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다만 드론은 크기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할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혹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론은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또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또 어떤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용 제품에서 상업용 제품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용 제품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상업용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제품 더 나가서 군사용 제품까지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상업용 제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론을 통한 택배죠 드론 택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업용 제품으로 여러 가지 운반 그 다음에 농업, 농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발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농약을 뿌린다든지 혹은 어떤 수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해결할 부분들은 드론 시장이 많이 침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이언맨에서도 드론 로봇들이 나오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적진을 침투한다든지 혹은 공격한다든지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테마로 항공과 엮여 있는 UAM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UAM 시장은 Urban Air Mobility라고 해서 도심형 항공 탈 것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 시장은 경제적 유익을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항만, 철도 무엇을 까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간접 자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론 시장 물론 그 타워를 두 개를 짓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탈할까지 그 사이에는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드론 시장을 통해서 UAM을 통해서 지역 발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항공처럼 큰 어떠한 공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시장이 확대될수록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균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굉장히 좀 효율적이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는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 기술, 항만 기술이 아니죠 공항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도로를 찾듯이 하늘의 어떤 길을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발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드론 시장 자체도 벌써 A부터 Z까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단순히 장난감 드론에서 더 나아가서는 택배 드론 거기서 군사용 드론 더 나아가서는 UAM 기술 발달까지 앞으로 이 시장도 무궁무진하고 특히 편리성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범 도시로서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상 물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물류에 대한 고민을 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 시장에 대한 가치도 높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과 UAM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센서를 갖고 누구가 운전을 하지 않고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찾아가는 기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 부르냐 자율주행이라 부릅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운전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중에는 혼자 제어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물론 지금 뭐 크게 목숨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로봇들 같은 경우 로봇 서빙 같은 경우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떠한 UAM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늘도 아마 자동차를 다 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자동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제어가 아닌 어떤 기본적인 장치를 넣어놓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 기술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결국 시장의 변화입니다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컨텐츠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무슨 말이냐 결국은 자율주행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죠 근데 정말 운전하는 거 피곤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하는 거 엄청난 노동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편리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어떤 많은 일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율주행이 발달을 하게 된다면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시장이 발달했을 때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 답변을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좀 재밌는 산업이 있다고 해요 컨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린 거기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유를 여가를 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자율주행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레벨 5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까지 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벨 0 레벨 0는 모두 다 인간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운전을 하는 주행을 할 때 레벨 1과 레벨 2는 인간 시스템과 인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특정 시스템이 이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달리다가 잠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잠시만 보조 운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뒷부분의 센서만 좀 확인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레벨 2고요 우리가 이제 보는 자율주행의 그 기술은 레벨 3부터 5까지를 좀 주의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요 레벨 4는 고등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조건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을 하는데 운전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할 때는 띡띡띡띡띡띡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게 레벨 3고 레벨 4는 위험성도 감지해서 그거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운전자는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레벨 5는 운전자가 불필요한 시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은 레벨 5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기술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벽한 고도화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론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기술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판매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이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가 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생명과 관련돼서 좀 더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미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은 로봇 그다음에 UAM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자동차 기술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제는 결국은 점점 더 기술 우위의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경기가 어려울 때 반도체의 겨울은 오는가라는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좀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동행 속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의 편리성에 따라서 기술은 발전해왔고 그 기술은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의 부분은 반도체의 겨울은 오는가 또 역으로 또 인간은 끊임없이 유익을 찾고 또 편리를 찾는다라는 부분에서 대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가 우리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꼬리에서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우리 스토리도 항상 그렇습니다 스토리도 꼬리에서 꼬리를 물어야죠 결국 근데 항상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조업입니다 바이오 자체 위탁 생산인데 우리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처럼 결국은 생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임상 3상까지 FDA 승인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확률상 정말 아주 작은 확률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제조시설을 잘 만듭니다 그 제조시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떠한 다양한 산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로스가 되는 거죠 제약바이오와 함께 크로스 제조 그럼 무엇이 되냐 우리나라가 제조 어떠한 노직과 망을 갖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리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하는 겁니다 위탁받아서 생산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신약업체들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을 생산하는 것은 약 공장이 맡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뛰어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2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위 삼성바이오리직스 삼성전자의 어떠한 그런 유통망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삼성바이오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2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지금 8위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뮬러 쪽으로도 발전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OEM 혹은 ODM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인간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약을 빨리 잘 생산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참 잘한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부터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그리고 그 드론 기술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시과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 테마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멈추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너무나도 많겠지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조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완성도까지까지 전공정이고 이걸 패키징 쌓고 그 다음에 검사 이런 부분들이 후공정입니다 근데 반도체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결함입니다 결함 결함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도 좋지만 테스트를 잘했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나 테스트를 잘해야 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처음에 팸리스 설계를 하고 처음과 끝이 반도체는 정말 중요한데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왜 이 시장이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시장이 커집니까 점점 시장에서 필요한 반도체의 기술들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화된 반도체에 맞춰서 테스트 소켓이라든지 테스트 장비는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과 별개로 어느 정도 시장이 터라운드 되었을 때 혹은 시장의 기회가 되었을 때 성장하는 테마는 필요성과 유익성인데 그 부분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테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2040년까지 결국은 그쪽에서 실적이 자동차를 다 바꿔야 되니까라는 필요성이 있다면 테스트 소켓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시장이 편리성과 유익성을 쫓아오니까라는 노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같은 입장에서의 종목적인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본다면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항상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옆과 주행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잖아요 왼쪽, 오른쪽, 앞과 뒤를 봐야 되잖아요 그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데 자율주행의 레이더라든지 라이다,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눈입니다, 눈 결국은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룬입니다 근데 그 눈을 만든 업체 중에 대장격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LG 노텍이다 그래서 LG 노텍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주하는 여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미래의 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발전하고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국은 눈의 쓰임과 눈의 활용도들은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 다만 지금 보시면 LG 노텍의 주가가 굉장히 높죠 차트상으로 본다면 밸루에이션 가치라든지 미래가치로 본다라는 별개의 사건을 두고서 그냥 단순히 그냥 차트상으로 본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접근을? 30만원 해야지 25만원 해야지 이렇게 분할로 접근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하게 추격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오면 다른 종목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테마를 바라봐야지 테마의 대장격 성격이니까 내가 추격 매수해야지 내가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리스크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공부 차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로봇 이야기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말 로봇의 시대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봇주들은 항상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실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을 정말 잘하시거나 혹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은 오히려 적자가 흑자가 될 때가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흑자를 내거나 흑자를 냈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아즈넥스텍 같은 경우 제조용 로봇 제조기 전문 기업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 꾸준하게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런 부분을 자꾸 흑자 적자를 얘기하냐면 주식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 추구와 영속성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지만 즉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야지만 영속성이 이어집니다 영속성은 왜 이어지냐 자본은 자본금, 이익인여금, 자본인여금으로 나누는데 자본금은 투자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인여금 같은 경우는 증자나 채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제3자로서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익인여금 같은 경우 적자가 나버리면 어쨌든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즉 내 돈이 깎이게 된다면 회사 밸류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즉 자본이 올라가야 성장해야 결국은 밸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자본이 떨어지면 밸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테마가 있을 때 그래도 흑자를 내거나 아니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또 대규모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부분 급등을 많이 했던 기업들은 테마와 부합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의 혹은 다음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제약바이오라는 미래에너지와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대가치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크로스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장 대비는 또 잘 버텼죠 그럼 여기서 또 투자 팁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고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 주식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최고점이 이제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100만원이었을 때 최소한 30% 이상의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그때를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70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구점까지 됐을 때 7,4,28 약 40%의 수익이 나고요 만약에 100만원에서 60만원이면 이제 40%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럼 40%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60에 50%에도 9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60%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폭이 하락됐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종목일 때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왔을 때는 한 30%, 40% 분할 매수 정말 좋은 종목이라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20% 이상의 하락이 있을 때만 접근을 하자 추세 상승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주식은 항상 때가 되면 기회가 온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테마에 대한 이슈와 테마에 대한 종목을 함께 봤습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고요 성장성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적으로 받쳐주고 결국 성장성까지 받쳐준다면 앞으로 위기가 결국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주식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테니까 테마 공부 열심히 하셔서 결국 A부터 Z까지 모두 다 수익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